2번.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Sabchan이 안농 안농 오도 안농. 지금 퇴근 길에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고마워요 퇴근길에 잠깐 라이브 켰어요 여기 또 찬이 형 있어요 안녕 인사해도 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마음껏 해요 이거 병찬이 계정에 제가 또 이렇게 괜찮아 안녕 이제 퇴근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스케줄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잖아요 녹초가 됐어요, 오늘 진짜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지? 오늘 5시 오늘 아침 5시 일어났는데 사실 저희 어제 새벽에 늦게 잠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잠들어 진짜 너무 힘들었네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으니 다행이에요, 그게 다행이지 좋았어, 파이팅! 파이팅! 야, 자 아이고 아 이게 또 오랜만에 아이고 이제 라이브도 하고 싶어서 켰어요 저 오빠 나강 처음 들어봐요 아 고마워요 형선 오빠 라이브 내서 받은 김유신 형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이게 내일 또 7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요 보시면은 저희가 8부작이라서 내일 7부인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너무 잘하더라고 우연기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있는 그냥 너던데? 캐릭터 자체가 그래도 좀 잘 맞아가지고 다행히 오빠 왜 이렇게 예뻐요 Because of you 오케이 오키 도크여 좋은 جail 고마워요 sweet 엄마 감사합니다 병찬나 gute 보여줘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오늘 메이크업 해서 메이크업 해가지고 귀여우세요 병찬나 소중나 그래서 오늘 그냥 짧게나마 잠깐 인스타 라이브 켜서 얼굴 보여주고 싶었어요 딘플 베이비 오빠 이렇게 잘생긴 반칙이에요 아이 반칙은 아니 세상에 우리 병찬이 형은 무슨 일이냐고? 아휴 무슨 일은요? 지금 뭐하고서 숙소 가고 있어요 진짜 입덕 부정기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오세요 오빠 온라인 콘서트에서 하고 싶어요 콘서트 진짜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때 콘서트 한 게 진짜 너무나 좋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나 진짜 목이 쉰 거 같아 나도 라이브 온 투 존버할게요 진짜 하고 싶어요 라이브 온 투 이제 대학생 버전으로 진짜 하고 싶습니다 한번 어디 갔다 왔냐고요? 스케줄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 거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숙소 가고 있는 거래요 저희 선생님 저희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이 험 나왔어요 진짜 힘들어 힘들어도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제가 뭐 좋아서 켠 건데요 라이브 할 시간에 좀 자도 아니에요 라이브 하고 가서 자면 되니까 배고프다 유신이 대학교 가면 무슨 과일 거 같아요? 어우 저는 무슨 과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간 유신일 거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진짜 다들 먹는 거 진짜 예뻐요 고맙습니다 저녁 먹었어? 저녁 안 먹었어요 형도 저녁 안 먹어서 찬이 형도 지금 배고프다고 너무 배고픈데 몸에 힘이 없어요 밥 먹고 싶은데 이대로 그냥 침대에 눕고 싶다 아 진짜 아니 너무 웃긴 게 이 이성의 이성과 좀 몸에 약간 좀 반응이 반대라서 너무 배고픈데 너무 졸리고 사람이 어쩔 수 없어 피곤하면은 다 떨어져 식욕도 배고픈데 너무 졸리다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얼른 씻고 밥을 먹는 걸로 병찬이 잘생겼어요 아 고맙습니다 찬이 형도요 너무 귀여워요 찬이 형도 찬이 형이 또 한 겸 하거든요 형한테 형한테 이름 좀 오빠 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퍽 알람 안 떠서 이제 왔어요 아 이제 온 게 어딥니까 고마워요 수련회 갔을 때 어땠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애들이랑 좀 수련회 간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진짜 수련회를 제가 중학생때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조금 조금 숙생을 느끼면서 수련회를 느낀 거 같아 진짜 당첨 오빠 왜요? 오빠 오빠 사랑해 나도 나도 사랑해 사랑해 우리 모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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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사랑해 터키 앨리스 안녕 오빠 많이 아껴 나도 아 또 여러분 조금씩 잠이 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만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얼굴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온 거여가지고 진짜 눈, 코, 빠짐, 마시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오빠 최고야 고마워요 다음에는 더 오래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다들 웨이브 굿데이 인사 안녕 여러분 굿밤 보내요 굿밤 잘자 안녕 굿밤 잘자